금수완박법 전 의원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행사법에 대해서 상당한 조회를 갖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님이 잘 생각을 정리해 놨네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이완규 변호사 형사소송법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책도 내신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가 검찰 출신입니다 한번 입장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완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의 입법 비교는 헌법 규정이 없는 나라와의 비교이니 이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검사는 헌법상의 영장청구 주체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검사는 헌법상의 영장청구 주체입니다 영장청구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청구를 하려면 검사가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직접 수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과 경찰이 수집해서 보내는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헌법은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여부를 검사가 결정하라는 그런 반헌법적인 조치를 내린 겁니다 검사는 헌법상의 영장청구 주체이기 때문에 증거를 본인이 직접 수집하거나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을 모두 갖고 있어야 영장청구의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형사법에 정통한 이완규 베노사의 주장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도독을 지키는 인물을 부여받은 사람이 A가 도독이라고 지명하는 도독만 잡고 다른 도독을 발견해도 A가 도독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 도독은 잡을 수 없다면 그 집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무에 선택적 입건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의 범죄 가운데 경찰이 하나의 범죄만 송치하는 경우 검사가 수사여 나머지 범죄가 있음을 알게 되어도 검사는 이를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지휘권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짓을 이번에 더불어부정선거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제발 헌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이런 상황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가 경찰이 송치하자는 범죄를 발견하였을 때는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여 그 오류를 시정할 수 있어야 되며 그러한 검사의 역할은 헌법적 수준으로 규정한 것이 우리 헌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 행위를 발견하며 수사해야 된다고 수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기 위한 의무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그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조항을 삭제해야 됩니다 국회의 다수임을 내세우며 아무 법률이나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을 중시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오늘의 상황을 역사가 주념이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합법적 절차를 적히는 것을 다 파괴를 해버린 겁니다 헌법을 준수해야 되고 법률을 준수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직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뭡니까 대법원 판례를 지난 10월과 12월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합법화시키지 않습니까 대법관들도 정신이 나간 친구들인 거죠 대법관들이 법을 제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헌법과 법률의 의견에서 법관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청탁을 들어주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나라가 그냥 미쳐버린 나라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586들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 권력을 장악한 방법도 그냥 그야말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로 장악을 한 거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건현대사에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가장 사악한 내부의 적가에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 내부의 적의 최후의 학년이 지금 먼 거 아니까 금수완박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도 아닙니다 짐승에 가깝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헌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전혀 뜻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분명히 들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럼 이 모든 뿌리는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뿌리는 이 테이블 하나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덮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딴 것처럼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일을 할 때는 특별한 무슨 특별한 일을 누군가 할 때는 누군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전부입니다 이 모든 일의 뿌리에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를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후보에게 6표를 넣어주고 국민당 후보에게 사전투표 수의 6표를 빼준 겁니다 12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20표를 조작한 겁니다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5표를 조작한 겁니다 2020년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20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누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선거 데이터에 다 남아있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 다른 데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시죠 집권 이후에 모든 선거 조작 선거라는 근거가 선관이 자료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아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종류의 선거는 마치고 나면 선거 데이터를 누가 몇 퍼센트로 당선됐다 누가 몇 표를 받았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집권 후 모든 선거가 조작 선거라는 근거가 선관이 자료에 그대로 나와있는 상태에서 모든 게 다 나와있는 거죠 이렇게 퇴직 기술직 공직자 출신인 최준구님이 작성한 이 자료는 과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2017년 5월 9일 날 조작을 했고 2018년 6월 13일은 20% 사전투표 수의 20%를 조작을 했고 2017년 4월 15일은 25%를 조작을 했고 3월 9일에는 20%를 조작했고 이게 그냥 데이터로 다 나온 겁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힘을 모을 수가 없으면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과연 국민의힘이 그런 의지가 있는가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그것을 결행할 의지가 있는가 묻고 싶은 거죠 연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국가의 근간을 뒤집어 엎은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금수환박법의 가장 권한에는 그 불의가 있는 겁니다 늦은 비가 흐를 지겨져 있습니다 금수환박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отв multip jun 내 aud